일단은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경기가 어렵고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지표가 imf에서 발표하는 gdp갭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gdp갭이라는 게 잠재 gdp하고 실제 gdp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실제 gdp가 잠재 gdp를 넘어서면 그건 경기가 다소 과열 이다 이런 얘기고 잠재 gdp에 못 미친다 그러면 경기가 우리나라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는 잠재 gdp보다 낮으면 금리를 내리는 거죠. 내려서 확장을 하는 거고 잠재 gdp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쿨다운 시키고 이게 통화정책의 기본인데 우리나라는 2012년 정도부터 2025년 까지 12년 13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에요. 계속 우리나라는 잠재 gdp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gdp가. 2020년 정도만 한번 코로나 때 한번 일시적으로 반등했을 때 그때만 살짝 넘었었고 기저효과 때문에 살짝 넘었었고 나머지 기간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금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금리 정책을 제대로 못 썼는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경기 상황만 놓고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가계부채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환율 관련돼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환율도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환율이 좀 안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300원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드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나 뭐 당분간은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워낙 값이 강세가 되면서.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통화정책의 룸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환율이 또 불안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정학적인 요인도 우리나라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글로벌 전쟁이라든가 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저희는 통화정책의 룸이 더 좁아질 거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참 많이 공감하는 게 금리를 인하해야 할 이유를 대세요 그러면 100가지 될 거고요. 금리를 인상해야 됩니다. 혹은 동결해야 됩니다. 하는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또 100가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통화정책의 디스탄스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비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비유 합니다. 통화정책은 비다. 비를 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거다. 비. 네. 재정정책은 물조리개다. 그러니까 화분이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라는 화분 고용이라는 화분 그러네요. 외환시장이라는 화분 혹은 가계부채라는 화분 부동산시장 이라는 화분. 수많은 화분들이 있는데 재정정책 관점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에만 물을 주고 돼요. 그런데 금리는 비를 내릴지 말지만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화분한테는 물이 넘 치는데 비를 줘야 되기도 하고 어떤 화분한테는 물이 부족한데도 물을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비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이 어렵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만 을 고려한다면 경기라는 화분만 고려한다면 비를 내려줘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가계부채라는 화분을 보고 또 부동산 시장이라는 화분을 보니 이거 금리 내렸다가 서울 집값이 더 요동칠 것 같다. 우려. 또 금리를 내렸다가 외환시장 불안이 또 야기될 것 같다 하는 이런 다른 화분들을 고려하니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기가 또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 중에 어쨌든 지금 물을 내려줬을 때 이 모든 화분 중에 덜 죽는 방식으로 하겠죠. 100개의 화분 중에 죽는 화분이 덜한 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어떤 방향 어떤 화분한테는 어쨌든 원하는 방향대로 비가 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경제전문기자로서 정말 세상 친절한 설명을 해 주셔서 이기는 경기 지지 않는 경기로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비와 물조리개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셨습니다. 아이고 훌륭합니다. 제 채널에 출연하셨으니까 마음에 든다고 해 주셔야죠.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일단 환율하면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달러의 영향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결의 주제가 되겠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나 달러의 영향력이 어쨌든 지금 세계화가 진전됐다가 세계화가 역행하는 모습들도 일부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위안화도 또 브릭스 체제 하에서 우리 브릭스 소속 국가들은 서로 우리 국가 통화로 거래를 하자라고 한다든가 또 중동 주요 국가들도 위안화로 일부 원유를 결제를 수락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행보가 달러의 어떤 예전과 같은 권위를 기축 통화로서의 그 지위를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달러가 그 지위가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정말 질문을 많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면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승차권 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라고 하는 통화는 세계로 갈 수 있는 차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레일 패스가 있듯이 월드 패스네요. 네. 월드 패스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달러는 갈 수가 있는 승차권이 있고 다른 나라 통화는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 미국이 세계의 영향력을 확대할 때 이런 식의 어떤 달러가 갈 수 있는 달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어떤 여행지들이 많이 늘어났죠.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때는 달러의 어떤 영향력을 이용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겪으면서 상호보완적으로 계속 이제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확대가 될 때는 물론 달러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세계화 어떤 전 세계의 교역이 줄어들고 전 세계가 지역화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때도 달러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달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차표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영향력은 계속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달러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달러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미국에 공급을 하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금리를 올려서 미국 내의 유동성은 흡수를 하게 되면 금리 차이를 보고 전 세계에 이제 여행을 가있던 달러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또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비즈니스 사이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비즈니스 사이클 상의 어떤 그런 비상식적인 15년 동안이나 이렇게 경기 확장을 이어갔던 그 비상식적인 확장기가 진행이 됐던 것도 결국은 달러의 영향력이 달러가 상당히 기여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줄어든다고 해서 미국의 어떤 정치적 외교력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과 별개로 달러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갈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외환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외환거래액이 수출입할 때 결제대금 치르고 하는 그런 결제통화로서의 의미로 봤을 때 이게 수출입이니까 이게 사실은 200% 기준으로 원래 200% 아실 겁니다. 200% 기준인데 200%를 가지고 비교하기 불편하니까 반씩 나눠서 100%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전체 외환결제 중에 한 44%가 달러가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통화들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쭉 있는데 위아나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될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위아나 비중이 0%에서 지금 약 5%까지 올라온 거예요. 물론 비교는 안 되죠. 달러화의 비중 44%랑은 여전히 비교가 안 되지만 위아나의 비중이 0에서 5%로 올라오는 이 변화는 또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브릭스 체제를 더 굳건히 하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 이들이 굳이 달러로 우리끼리 결제할 필요가 있겠어? 하는 어떤 방향성을 모으고 또 오펙 플러스까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만큼 글로벌 결제 통화에서 달러를 무시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달러 패권이 제가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지는 지지는 않지만 많은 골득실을 갖고 이기기는 또 힘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연히 달러라는 전 세계 기축 통화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폐의 가치는 결과적으로 환율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화폐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랑 비례를 하는 거거든요. 화폐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을수록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글로벌 시장에서. 위아나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달러 수요의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면 위아나에 대한 가치는 사실은 물론 환율로 인해서 기계적인 거래의 어떤 양은 결정이 되지만 전반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10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중국의 gdp는 거의 구매력 기준으로 하면 미국을 능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gdp 규모로 보면 중국이 상당히 미국의 60% 70%를 육박했다 이런 식의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통화는 지금 보면 아직 10%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상당히 좀 실물 경제보다도 통화에서의 어떤 달러를 따라잡는 시간은 더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네. 그 부문에 대한 그림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좀 많은 참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럼 자연스럽게 일본으로 넘어왔고요. 아 예. 요즘 일본이. 일본 주제가 워낙 핫하고 또 특히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 충격파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진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8월 5일 날 블랙몬데이가 찾아왔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앤캐리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었는데 앤캐리 청산을 논의하기 전에 앤캐리 트레이드를 먼저 논의를 해보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앤캐리 트레이드가 왜 일어났었다라고 보시는지 기자님의 톤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앤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금리 차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이 이제 금리가 낮고 미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좀 얘기하는 그 무 위험 차익 거래 그러니까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 거래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죠.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또 특히 이제 아베 정부가 들어선 2012년 이후에 이제 계속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피면서 n화를 계속 풀었고 그 다음에 물론 미국도 저기 제로 금리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일본의 금리는 거의 제로 프로 미국의 금리는 5%가 넘는 그런 금리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차익을 얻으려는 이제 캐리 트레이드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 그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저도 그 규모를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봤습니다마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차이가 나네요. 네. 그래서 뭐 이 경원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연간 총 누적. 네. 누적. 누적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뭐 한 몇 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원이요? 앤이요? 원? 조 n이니까 이제 워낙으로 환산 하면 몇백 조원 정도. 네. 네. 몇백 조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분야인데 그 규모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가 어디에 어떻게 이제 있게 됐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생각을 하고 앤캐리 트레이드가 나갈 때는 그게 이제 금리라고 하는 금리를 쫓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돌아올 때에는 금리보다 환율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금리는 1년에 이제 5% 예를 들어서 미국은 5% 국채를 산다고 그랬을 때 일본은 0% 0.25% 이렇게 되지만 5%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최근에 엔화가 160엔에서 지금 140 엔 142엔까지 10%가 넘게 엔화 가치가 올랐거든요. 엔화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는 이제 앤캐리 트레이드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달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의 이자를 노리고 투자를 했다가 환차익을 지금 10%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마이너스 5%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다시 환류시키는 동력은 환율에 있지 않나 금리보다는 환율 일본이 이제 금리를 올려도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시장에 상당히 불안 요인이 되는 거죠. 일본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역전되거나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0.25%고 미국이 지금 5.5%인데 1% 2%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한 2% 정도는 수익이 줄어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엔화 가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상당한 손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의 환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고 돈을 빼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투자를 나갈 때하고 돌아올 때는 조금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영당과 토론합시다이고 토론이니까 또 저도 이제 의견을 중간중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대략 한 8년 정도 지속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반대로 22, 23, 24년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그런 기간이니까 그 기간에 유독 앤캐리 트레이드가 대대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22년에 처음 물론 앤캐리 트레이드 현상을 숫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경제 주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부 사이드에서도 공공기관 사이드 공적기관도 역시 앤캐리 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하면 또 이상한 것이고 또 기업 사이드나 금융 사이드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인데 이 다른 주체들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개인이라는 주체 한정에서 보면 물론 이 개인 앤캐리 트레이더들을 소위 왓따나베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성별은 상관없습니다만 원래. 그런데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 그러니까 차익만큼만 돈을 받거나 보내는 그런 증거금 거래 기준으로 보면 22년에 최초로 일경 앤을 초과해요. 처음. 그러니까 다른 주체는 빼고요. 다른 주체도 같이 봐야 되지만. 그런데 개인의 외환 증거금 거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22년 처음 일경 앤을 초과하고 23년 24년 일경 앤 수준을 유지합니다. 24년도 일경 앤 수준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24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나가 있던 돈이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니 미국의 금리차를 고려해서 나갔던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고 역피벗의 시대죠. 세계는 피벗의 시대라고 본다면 일본만 나홀로 역피벗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역피벗의 역습을 세계 경제가 받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인데 그러면 정말 그래프를 또 다른 걸로 분석을 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환율과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청산 규모가. 그래서 환율 그래프랑 거의 상관관계가 일에 가깝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결국은 나갈 때는 금리차를 보고 나가지만 들어올지 여부는 환율을 가지고 본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대로 그리σει 지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